dynamic 다하겠어 이제 여기 힘든 일 데스크클 이렇게 한 바퀴 돌아봐 운전해 가지고 한 바퀴 돌아봐 이렇게 그렇지 대 dismount 이쪽만 돌려봐 이쪽만 돌리면은 아니 앞으로 앞으로 이쪽만 앞으로 돌려봐 이 손은 가만히 있고 그렇지 그렇게 하면은 우회전 하는거야 우회전 양쪽 다 돌리면 직진 그렇지 이제 파하겠지 자 한바퀴 돌아봐 이제 오우 사실 그럼 이 소재